그냥 가지고 갈마 뭘 자꾸 팔아먹어 너 엉덩이 가벼운 놈치고 돈 못 벌어 너는 엉덩이가 너무 가볍다니까 그건 이제 알지 엉덩이가 가벼우면 절대 돈 못 버는 거야 아예 그냥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확실하게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라니까 아 나는 그냥 100%고 1000%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매수해놓고 10%든 20%든 30%든 올라오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서 자금을 돈을 압축을 하는 거야 압축을 해서 추천주를 받고 거기에다가 두 종목 세 종목 뭐 네 종목 요 정도에다가 몰빵 딱 터뜨렸다가 올라오면 30% 20% 난 깨끗하게 먹고 계속 새로운 종목에다가 물타기 하겠다 저 뭐야 어 매수들어 가겠다 그런 전략을 짜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단기 뭐 20% 올랐다가 또 지 지난주에 20% 뭐 18% 두 번 올랐다가 주가 쭉쭉 빠졌지 그지 그때 못 팔았잖아 못 팔았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아 먹겨 먹지 크게 못 먹고 찔끗 먹고 물리고 찔끗 먹고 물리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 이 얘기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잘 보고 있어 지금 지금 13 지금 13. 몇 프로까지 빠졌다가 주가가 지금 조정밖 뭐 조정도 아니지 뭐 지금 정상적인 거래지 결론 얘기는 뭐냐면 찔끔찔끔 먹지 말고 먹으려면 확실하게 먹으라 이게 그러니까 단기에 올라오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13% 정도 치지 않냐 아 나는 13% 오늘 이상 급등이 오니까 깨끗하게 여기서 다 먹고 올라가든지 상한가치든지 말든지 그건 내복 아니야 이쪽으로 나는 밀고 나가든가 아니면 100% 200% 300% 먹을 때까지 그냥 끝까지 홀딩하든가 그 두 가지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라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먹긴 먹는데 뭐가 항상 마음에 덜 차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너는 내가 보기엔 그런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만히 그동안에 경험을 딱 해보면 너는 그냥 배팅도 잘하잖아 그치 배팅도 잘하니까 너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나랑 거의 특성이 비슷하거든 스타일이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바닥주만 너는 사 바닥주만 바닥주만 사서 30%든 20%든 너는 100%까지 너는 절대 못 견뎌 못 견딘 그러니까 너 성격상 너 성격상 너는 그냥 무조건 바닥주만 사고 앉아가지고 10%든 20%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서 먹은 것 같고 또 다른 종목 아직 덜 올라간 종목 이제 바닥에서 기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그런 종목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꾸준하게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올라오면 다 팔아먹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가든가 더 크고 이게 고점에 들어가며 는요 울리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절대 그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된다 이 종목이 대박 자 오시왕 아니다 아니다 오전시왕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네 번째 시왕을 말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추가받는권이 못오면서 자 2403 2405 여기를 이제 돌파를 지금 아직까지 못하잖아요 자 못하는데 얘가 지금 주가가 빠진다 그래도 2397 아 2398 라인이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예 2398 2398에서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와야 돼요 이제는 자 너가 아침장에 계속 상승추세를 탔잖아요 이렇게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전장에 오전장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92를 아침장에 갭상을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무조건 빠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92를 절대 안 깬다 요 구간입니다 그러고서 반동 구간이 왔고 그 다음에 2400포인트에서 아마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1차 2차 그 다음에 여기서 3차 자 요렇게 이제 제가 계속 시왕 분석을 내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2400포인트에서 때려맞고 밀리고 그리고 요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 때하고 요 때하고 자 여기서 2392를 절대 안 깨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하는 건 이건 아침장에 급락이 온다는 걸 예고하는 거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있기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90%는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392를 깨지 않는 한 무조건 손절과 잡고 매수 들어가라 그래서 2400에서 또 때려맞고 밀리고 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의 고점 2405가 지금 이제 맞은 거에요 여기서 무조건 전략적으로 매도가 유리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틀림없이 올라올 것이다 2392를 안 깨면 틀림없이 이 직전정거 쪽까지 올라오는 거에요 자 올라왔을 때 여기서 손절과 잡고 매도로 대응 들어가라 그러면 또 돈 번 거에요 이게 계속 자 이제 지금서부터가 이제 문제에요 지금서부터 자 너가 언제까지 견딜 건데 너 여기 못 넘어가잖아 지금 너 언제까지 견딜 건데 라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냥 막연하게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차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투자자잖아 투자자면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제3주의 입장에서 너 아침에 갭상 쳤네 좋아 강해 인정해 줄게 자 직전정거 쪽 못 넘어갔네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시왕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 장을 움직이는 애들한테 자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 상승장에 지금 아침에 갭상으로 치고 들어가서 지금 조정이 오니까 매수가 강한 상승장 이니까 매수가 유리해 아직까지는 좋아 근데 지금 시간 이후로 그러면은 너는 계속 못 올라가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이 시장에 그냥 넉넉히 앉아서 차트 보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할 건데 지금서부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시간이 지금은 아침 9시에 요휴 준비 땅 해가지고 10시 11시 지금 벌써 3시간째 2시간 지나갔고 이제 3시간째 접어 들어가네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시장에다가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아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들의 주가는 이러이러 했으니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라고 여러분들은 내가 매수가 유리한가 매도가 유리한가 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시장에다가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꾸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이거를 차트만 쳐다보고 앉았다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때리는지 개인들이 매수를 때리는지 외인들이 매수나 매도를 때리는지 그거 쳐다보고 앉았으면 답이 나옵니까 답 안 나와요 절대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물옵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파생상품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실수를 하는 게 지금 외인들이 매수를 땡기니까 올라갈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외인들이 뭐 앉아가지고 공동으로 들어오나 미국 놈도 있고 일본 놈도 있고 유럽 놈도 있고 쇠국 놈도 있고 쪽바리 놈도 있는데 걔네들이 뭐 일심 단결해가지고 상승장에다가 공동으로 배팅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외인들도 앉아가지고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매도로 돌변을 한다니까 유럽 게 놈들이 빠져나갔는지 미국 게 놈들이 빠져나갔는지 그거 모르잖아 그러면 그거 보고 장을 여러분들이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시장에다가 질문을 자꾸 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너가 지금 아직까지 상승세 유지는 하고 있어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은 상승장이네 상승장에 조종이 오는 장이네 조종이 오는 장도 언제 들어가야 이때 들어가야지 먹는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누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먹을 확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만큼 확률이 줄어들겠지 이런 구간에 들어갔어야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차티고 포티고 뭐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지금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보셔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399 2399만 깨지 않으면 지금은 무조건 전략적으로 매수 들어가시고 그리고 직전정거점 돌파하면 홀딩 하시고 돌파 못하고 여기서 때려 맞고 밀리면 아 이건 내 복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 끊으시고 그리고 2399가 깨진다 그러면 하방압력이 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장중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답은 다 드렸습니다 답 다 드렸죠? 맥점 정확히 찍어드렸습니다 자 이 맥점도 가끄마다 이거 너무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면 안 돼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다 가르쳐 주잖아 이것만 형